안녕하세요 인저민이라고 합니다 Life on the way 라는 뜻은 생명은 방법을 찾는다 라는 뜻인데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나아가 어떤 아티스트가 되어야 할지 고민만 많던 찰나 우연히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어벤져스 친구들이 이제 내 안을 해 한라봉을 먹는 인터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한라봉을 먹으면서 어떻게 한라봉에서 만다린이랑 규린 섞인 맛이 나나요? 라고 했었는데 톰이들스턴이 Life on the way Tom 생명은 방법을 찾아가죠 이 말을 듣고 아 어떻게든 길을 찾으면 되는구나 하고 영감을 받아 곡이 탄생하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상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곡을 만들게 되었어요 항상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저 엔저민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11월 21일 정오 12시 Life on the way 제 싱글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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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